황금은 꿈에서 자주 등장하는 상징적 요소로 부와 성공, 권력, 명예, 그리고 영적인 깨달음을 나타낼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꿈은 대부분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만 때로는 불안이나 두려움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황금 꿈을 꾸는 이유와 다양한 해석,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 황금 꿈이 전달하는 의미를 깊이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황금은 오래전부터 부와 권력을 상징해 왔습니다. 꿈에서 황금이 나타나는 것은 현실에서 불을 추구하거나 성공을 이루고 싶은 욕망이 반영된 것일 수 있습니다. 특히 재정적인 문제나 직장에서의 성과, 사업 확장을 꿈꾸는 사람들은 종종 황금 꿈을 꾸며 자신의 희망과 목표를 표현합니다. 황금은 스스로의 가치와 자존감을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꿈에서 황금을 발견하거나 소유하는 장면은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내면의 욕구를 반영합니다. 반면 황금을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하는 꿈은 자기 가치에 대한 의심, 혹은 자신감 부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황금은 불변의 가치를 지닌 금속으로 변하지 않는 안정성과 영속성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꿈에서 황금이 나타나는 것은 인생에서의 긍정적인 변화나 새로운 기회를 암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직장 내 승진, 새로운 사업의 성공, 혹은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앞두고 있을 때 나타나기도 합니다. 황금은 종종 영적인 깨달음이나 높은 의식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등장합니다. 특히 동양 철학에서는 황금이 진리와 깨달음의 상징으로 여겨지며, 꿈에서 황금을 보는 것은 개인이 내면의 성장을 경험하고 있음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내적 세계를 탐구하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욕구를 반영합니다. 의외로 황금 꿈은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특히 황금을 잃어버리거나 누군가에게 빼앗기는 꿈은 현실에서 중요한 것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정적 문제, 관계에서의 상실감, 혹은 중요한 기회를 놓치는 것에 대한 불안을 의미합니다. 황금을 발견하는 꿈은 대체로 긍정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는 새로운 기회나 행운이 찾아올 것을 암시하며, 예상치 못한 성과를 얻거나 중요한 기회를 잡게 될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꿈 속에서 황금을 발견하는 것은 자신의 잠재력이나 숨겨진 능력을 발견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황금을 소유하는 꿈은 부와 권력을 상징하며, 자신이 현재 상황에서 느끼는 자부심이나 만족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꿈은 현실에서의 성공 가능성을 암시하며, 지금의 노력이 좋은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희망을 전달합니다. 또한,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황금을 잃어버리는 꿈은 자신의 능력이나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는 자신감 상실, 재정적 어려움, 혹은 중요한 기회를 놓칠 것에 대한 두려움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꿈을 꾸는 사람에게 현재의 상황을 재검토하고, 자신이 가진 자원을 잘 관리할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황금을 누군가에게 주는 꿈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중요한 자원이나 시간을 투자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긍정적으로는 자신의 나눔과 베풀며 마음을 나타낼 수 있지만, 부정적으로는 자신의 가치를 과소평가하거나 중요한 것을 타인에게 쉽게 내어주고 있음을 경고하는 꿈일 수 있습니다. 황금을 감상하는 꿈은 자신의 성취나 가치를 자랑스러워하는 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자기 만족, 현재 상태에 대한 자부심을 반영하며,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꿈을 꾸는 사람이 자신의 노력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살해 1. 황금을 발견하는 꿈 한 기업가는 꿈에서 오래된 금광에서 황금을 발견하는 장면을 경험했습니다. 이 꿈은 그의 비즈니스가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곧 새로운 투자 제안을 받아 사업을 확장할 수 있었고, 이는 그의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 꿈은 예상치 못한 기회와 성과를 상징합니다. 살해 2. 황금을 잃어버리는 꿈 한 주부는 꿈 속에서 자신의 반지에 박힌 황금이 사라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는 그녀가 현재 중요한 가치를 잃고 있다는 불안감을 반영했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가정 내에서의 역할이나 자신의 위치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었으며, 꿈은 그녀에게 자신의 가치와 역할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살해 3. 황금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꿈 한 학생은 꿈에서 친구에게 황금을 주는 장면을 경험했습니다. 이는 그가 친구나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고 있음을 반영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학업보다는 친구와의 관계에 치중해 중요한 시험을 놓칠 뻔한 상황에 처해 있었고, 이 꿈을 통해 자신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게 되었습니다. 살해 4. 황금을 감상하는 꿈 한 예술가는 꿈에서 거대한 황금 조각품을 감상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는 그의 창작활동이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스스로의 작품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실제로 그는 최근 작품이 큰 호평을 받아 예술가로서의 명성을 얻고 있었습니다. 이 꿈은 그의 성공과 만족감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살해 5. 황금을 소유하는 꿈 한 직장인은 꿈에서 자신이 황금 덩어리를 소유하고 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는 그가 직장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될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승진과 함께 큰 성과급을 받았습니다. 이 꿈은 그의 노력이 인정받고 있음을 시사하는 긍정적인 신호였습니다. 황금 꿈은 매우 다채로운 의미를 지니며, 꿈을 꾸는 사람의 현재 상황과 내면의 상태를 반영합니다. 부와 성공에 대한 갈망, 자존감의 상징, 새로운 변화와 기회를 암시하는 황금 꿈은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황금을 잃거나 타인에게 빼앗기는 꿈은 자원관리와 자기 가치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꿈의 내용을 잘 분석하고, 그 속에 담긴 메시지를 이해하는 것은 개인의 삶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모자를 벗어서 금은, 보석, 과일, 재물 등의 물건을 담는 꿈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이득을 본다 금시계를 산 꿈 좋은 직장이나 배우자를 만날 길몸이다 금실로 수놓아진 옷을 선사받는 꿈 좋은 혼초가 나오거나 훌륭한 작품 또는 서적을 얻는다 가방을 주워 열어보니 돈이 가득한 꿈 주변의 도움으로 일이 잘 풀린다 금태 안경을 쓰는 꿈 쥐, 신분 등이 높아진다 금으로 만든 불상을 얻는 꿈 지휘권, 명예, 관리, 감동적인 서적,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체, 재물 등을 얻게 된다 금덩어리를 갈라 여러 몫으로 정리하는 꿈 형제들이 모여 부모의 유산을 합리적으로 몫을 분배하게 된다 친구와 같이 공동으로 투자한 이익금을 똑같이 나누어 몫을 차지한다 오늘 속에 금은 보아가 가득한 꿈 행제소가 있어 많은 재물과 물품이 들어온다 뜻밖의 신으로부터 행운을 받는다 금은 보석으로 된 단추를 다는 꿈 훌륭한 협조자를 얻거나 명예와 권세가 주어진다 금으로 만든 허랑이나 용의 상을 소유하는 꿈 각종 선거에 당선하고 대소 권력을 장악하게 된다 큰 사업을 창업한다 귀한 신분으로 출세하여 사회의 지도자가 된다 엄청나게 큰 재물이 들어온다 병원 검찰청 안에서 금은 보아나 서류 뭉치를 줍는 꿈 혹은 이와 비슷한 꿈 각종 소송이나 재판에 승수하고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게 된다 양과 구시 합격, 승진, 당선, 자격 취득, 재물, 행제, 계약, 낙찰, 기쁜 소식 등이 있다 금으로 만든 만년필로 종이에 글씨를 쓰는 꿈 각종 시험에 합격하고 경사가 있다 시험, 승진, 당선, 승리, 결제, 합의 등이 있다 금 불상을 얻는 꿈 감동적인 서적을 읽거나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에 종사한다 다듬이 돌이 변하여 금저머리가 된 꿈 갓 태어난 영세업에서 기약 발전하여 대기업으로 등극하게 된다 재물과 돈이 생기고 부귀 영화를 누린다 옷에 금줄이 달리거나 금 장식한 옷을 입은 꿈 고2층 사람과 인연을 맺어 자기의 신분이 높아진다 금박으로 새겨진 글씨가 보이는 꿈 공인으로부터 임명장, 발령장, 감사장, 위쪽장, 허기 등을 받는다 문서, 결제, 계약, 합의서, 홍지서 등의 깊은 경사가 있다 황금색 용 무늬로 된 관복을 읽는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국가원수나 사회지도자가 되어 최상의 신분으로 일국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된다 부귀국명, 입신출세, 승진, 당선, 입학, 합격, 학위, 자격취득, 승리성공, 소어성취명에 두, 결혼, 재물, 돈, 상장, 훈장 등의 길조이다 관속에서 금은보화가 나오는 꿈 국보급 유물이나 보물을 발견하는 행운을 맞이하게 된다 행제, 기룬이 있다 금덩어리를 받은 꿈 금전운이 상승되는 시기로 돈과 재물이 들어오게 되며 사업가는 성과가 좋아 자금 수급이 원활하고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직장, 단체, 조직, 기관에서 승진하거나 높은 연봉을 받게 될 것을에 미합니다 금배지를 옷에 달고 있는 꿈 귀한 신분으로 입신양명하여 출세한다 상, 훈장을 받게 된다 금방울이 딸랑딸랑 울리는 꿈 깊은 소식을 듣거나 우편물이 온다 아름다운 문예창작을 출판하게 된다 광고로 소비자의 심리를 사로잡는다 금반지를 선물 받는 꿈 길몽이다 하는 일에 부귀가 따르고 경사가 생길 꿈이다 남의 집에서 귀금속을 훔치는 꿈 깔아놓은 외상값을 받아 가지고 온다 구인과 세댁은 임시를 한다 금수저를 받는 꿈 남부럽지 않게 부귀하게 살고 사업에서 성공을 거둔다 탤런트로부터 금은 보석을 받는 꿈 집안에 경사스런 일이 있고 재물과 돈이 들어온다 행제, 선물, 행운 등의 기룐이다 누에 껍질 속에서 금반지가 나오는 꿈 집안에 경사스런 일이 있고 혼사가 들어온다 행제, 재물, 돈, 식복 등의 행운이 온다 택시 안에서 금반지를 줍는 꿈 집안에 경사스런 일이 있고 혼사 문제가 들어온다 행제, 재물, 돈, 임신 등의 기룐이다 금으로 만든 식기가 질비하게 놓여있는 꿈 집안이 편안하고 자손이 창성하게 된다 여러 곳에서 재물이 들어온다 황금이나 보석으로 만들어진 머리 빚을 습득하거나 구입하는 꿈 천생연불의 배피를 상봉하게 되고 기혼자일 경우는 아내나 남편 외에 다른 정부와 교제하거나 이성을 만나게 된다 금은방을 돌아다니며 들여다보는 꿈 취직처, 사업장, 혼처 등을 물색하게 된다 도인으로부터 황금을 받는 꿈 혹은 비슷한 꿈 태몽으로 부인과 세댁은 임신을 하여 귀한 자식을 낳고 그 아이는 장차 커서 훌륭한 사회 지도자가 된다 상장, 훈장, 승진, 합격, 당선, 행제, 재물, 행운 등이 있다 산신령이 나타나 금시계를 손목에 채워주는 꿈 태몽으로 부인이나 세댁은 임신을 하여 귀한 옥동자를 낳는다 행제, 재물, 돈, 형사, 물품, 기쁨, 소식, 승진, 입학, 당선, 합격, 자격취득, 승리, 성공, 계약 등의 효움이 있다 금은방에서 예쁜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꿈 태몽으로 세댁은 임신을 하여 예쁜 자식을 낳는다 물품 구입을 한다 금비녀를 얻는 꿈 태몽으로 소유자는 장차 큰 권세와 명예를 얻을 귀한 자식을 출산한다 금으로 장식된 밥상을 누가 주어 높은 곳에 놓고 바라보는 꿈 태몽으로 소유자는 훌륭한 사업 기반, 사업성과 등을 얻고 의뢰에 종사하거나 과시할 일이 있게 된다 금은으로 된 저울을 얻은 꿈 태몽으로 태아가 장차 학자, 재판관 평론가, 비평가 등이 된다 임산부가 금 불상을 얻는 꿈 태몽으로 태어난 아이가 장차 사회적으로 위대한 사업자를 남기거나 정신적인 업적을 이룩하여 세상의 진리를 파급시킬 사람이 된다 금으로 만든 두꺼비 송아지 등을 얻는 꿈 태몽일 경우에는 부귀공명할 자손을 얻게 된다 또는 복권에 당첨된다 금화를 호주머니에 가득 주어 담는 꿈 학자는 황금같은 학식을, 일만이 낸 재물 등을 만족할 만큼 얻는다 금은보화와 폐물을 잃어버리는 꿈 실제로 귀한 물건과 재산가치를 상실하게 된다 분실, 실수, 실패, 사고 등이 있다 금박종에 쌓인 우황청심환이 환하게 보이는 꿈 실제로 난치병과 급설병으로 죽어가는 환자는 기사회생하게 된다 새로운 아이디어로 신상품을 개발한다 고가원수나 백벌 노인으로부터 황금궁을 얻는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실제로 임산부는 시덕, 용맹 등을 갖춘 자식을 낳아 훌륭한 장군과 수장으로 출세시킨다 행제, 재물, 돈, 부귀공명, 임명장, 명예 등이 있다 갱내에 들어가 금맥을 찾아내는 꿈 심오한 연구 끝에 새로운 물질을 발명하여 세상에 드러내게 된다 발굴을 하거나 재물이 들어온다 금시계를 훔치려 하니 자신의 시계가 손목에 있어 종이에 싸서 항문에 감추는 꿈 아내가 있는 사람이 직장 여성을 얻어 은밀히 동거 생활을 하는 것으로 현실화된다 금비녀를 나란히 진열해보는 꿈 아름다운 애인이 생긴다는 암시이다 금구슬이 영롱하게 빛이 나는 꿈 아름다운 지혜의 복으로 새로운 이상을 창출한다 뚜렷한 문명과 문화가 시대적으로 축적되고 화사하게 꽃을 피운다 광산을 찾아가거나 금맥을 탐색하는 꿈 어떤 기관에 가일이 생기고 일의 성과를 얻기 위해 많은 연구를 한다 금태 안경을 쓰는 꿈 어떤 단체에서 자신을 인정해준다 금팔찌 손목에 차는 꿈 어떤 일이나 연구를 훌륭하게 해낸다 과욕을 부리면 도리어 해가 된다 금맥이 여러 갈래로 보이는 꿈 어떤 자료를 놓고 종합적으로 연구를 한다 다양한 기법으로 작품을 창작한다 꽃밭에서 금반지를 줍는 꿈 어떤 화려한 문화의 공간에서 멋진 애인을 낳는다 행지에 온이 있다 강변의 모래밭에서 그릇 금은보화 등을 캐내는 꿈 얻기 용의한 입지 조건이나 어떤 사업 기반에서 인적, 물적 자원을 얻거나 권리를 얻는 사람과 관계된 꿈이다 금은보석 등이 빛을 발하거나 그 빛이 하늘에 닿는 꿈 업적, 작품 등이 크게 성취되고 명예, 영광, 부위, 진가 등을 인정받게 된다 금은보화의 물체가 빛을 발하거나 그 빛이 하늘에 닿는 꿈 업적, 작품 등이 크게 성취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 금 귀걸이를 한 꿈 여자라면 잘생긴 아들을 낳을 꿈, 남자라면 일생을 우둔하게 지낼 꿈이다 금고에서 보석이나 금화를 꺼내는 꿈 연구소, 학교, 기관 등에서 명예나 권세를 얻고 금융기관에서 융자받거나 학술서적에서 훌륭한 지식을 얻는다 구름이 황금색으로 변하는 꿈 영광과 부기로운 일이 있게 된다